어 여기는 커피 못 마시는데 너가 맛을 줄래? 싸우쿵? 싸우쿵! 이거 아니야? 이게 뭐야? 싸우쿵! 조용히 하고 있다 조용히 조용히 해 나는 다른 거 하나 더 멋질 것 같다 솔직히! 솔직히 미안해 섹시함 1위는 압도적 슈화로 오케이 고! 아니 아니 어떻게 마셔? 그냥 마시면 되나? 귀엽게 못 보겠어 소리를 내게 소리를 내게 말아주실래요? 소리를 내 수 밖에 없어 아니 마지막 기억이야 녹음이 안 되겠어 아이고 아이고야 다시 다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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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좋아할 거야 끊어달라 고마워 오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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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다 소리 낼 거야? 내줘? 어 오기는 커피 못 마시는데 너가 마셔줄래? 아 대사 없어도 돼 왜? 대사 대마셔 나 커피를 안 마셔 아니 대사 된다고 말하셔야죠 말씀을 해주셔야죠 슈가 슈가 잘하잖아 나 귀엽게 할게요 너무 기대돼 고마워요 고마워요 상부해요 상부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언니랑 비슷하다 나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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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어쩔 수 없이 나더라고요 그러게 아 아 아 아 뭐해 아 있어 아 아 아 아 아 열정을 했어 야 야 야 김민이 마지막이다 애교왕 하지마 하지마 제발 하지마 봐봐 봐봐 어 귀엽다 지금 한 명 한 명 한 명 이제 근데 많이 담당이다 이거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네 이거 이거 와 이제 슈아가 뒤에서 다하고 있어 아니 이거랑 있어 이거 이거 야 나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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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나 이거 했어 나 이거 했어 자 들어가 다 들어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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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아 뭐야 나 나 저 소리야 여기가 나 너 인사님 근데 저 소연이 1.2.. 뭐야? 소연이 뭐 있는데? 이게 처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. 처음 하는 게 있어? 뭐가 이런 거 아는데? 처음으로 가면... 오오! 많네! 많네! 어 민현이다. 많이 알아? 언니 부끄러운데... 난 오래 전화한 절 senior bot. 뭐야? 왜? 바주가, 우리가 번갈게 잘 했네. 언니 이거 봐. 이번도 잘 해야지. 잘 안 들렸어. 아 언니! 나 누구인가 봐 너네! 여보?? 나랑 이거 빨리! 여보!! 이거 아니야! 이거!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니야! 저에게 조금 더! 여러분! 이거! 이게 뭐야? 정상수인 것 같은데 나 조금 비슷했어 사실 이거 아니야? 이거! 쇨띵이 날 뽑아야 돼 아니 쇨띵이 날 뽑아야 돼 나야! 나 방금 이거 했어 나 뭔데? 이거 있었어! 이거 있었어! 이거만 했어! 아니 이 쟁반이 수업을 본잖아 이거예요! 춤을 춰야 돼 이게 밀접을 해요 왜요? 야! 왜! 장난치냐! 이게 뭐였지? 뭐야? 이게 뭔데? 쇨띵이 인정하자 어려웠다, 어려웠다 너무 좋아 덕고지는데? 빅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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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맨날 이렇게 퀵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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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좋아 저저저저저저저 너무 그러네 제목을 어? 어? 야! 조진이 이따가 있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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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해! 너 해! 너야? 너 해! 너 해! 주세요! 주세요 주세요! 박사님 기준! 대한민국 다르니까! 대한민국 다르니까! 대한민국 다르니까요! 대한민국 다르니까! 수아님! 약간 너 무서워서 주신 거 맞아! 물어보고 주신 거 그러면 소연이 1인가요? 딱딱하네! 킹카님은 소연이 1인가요? 되게 오리겠다! 조용하게 이렇게 조용하게 줄 줄도 몰랐어 한 점 더! 저희 중국 가는 중 우와! 감사합니다! 다 야채! 다 야채다! 다 야채야! 언니 이것도 못 먹어. 이거 다 야채야. 이거 야채야. 이것도 야채고, 이것도 야채야. 내꺼야! 이거 진짜 야채야. 언니 못 먹어. 이거 먹으면 안 돼. 고마워. 야, 야채들밖에 없네. 이거 진짜 맛있어. 고마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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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왕 시 verses 1IVE 2. 고마워요. Q. 其中한 madre挑战 아는거에요. 이 상황과의 모든 플러스는 이라고 생각하다. 이 상황과의 모든 플러스는 우리의 가장 작은 사람들이다. 그리고 슈퍼맨아들아는 모든 플러스는 이 상황과의 이 상황을 좋아합니다. 너무 많은 관심을 하고도 노력하고 너무 많은 노력을 하고 싶어서 이 노래에 대해 좋아해 주신 노래 그리고 이 시장의 서류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되었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되었고 그리고 2024년 여러분이 함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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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하게 되었고 건강하게 되었고 건강하게 되었고 수는 부부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G.I.DEM 네, 네, 네 네 아이돌이 왔습니다 오늘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, 저희는 지아이돌